안녕하세요 비디코치 입니다. 이번에는 영상 클립이 여러개가 있을 때 밝기나 색을 바꾸고 싶은데 이를 한번에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조정 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선택하면은 기본 동영상 기본 쪽을 이용하셨는데 동영상 옆에 속도 애니메이션 옆에 조정 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조정을 선택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이른바 색상을 바꿀 수가 있거나 밝기나 그런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 클립이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영상 클립이 4개가 있다 보니까 한 영상에만 조절을 하시면은 색상을 좀 조절하시거나 밝기를 조금 조절하시면은 이런걸 똑같이 한 영상 이 두번째 영상 세번째 영상 네번째 영상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만 영상이 이른바 튀지 않고 색이나 밝기가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상 클립이 4개인데 이 영상 클립이 더 많다면 4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뭐 20개 10개 이상이 된다면은 이걸 일일이 조절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정 이란 기능입니다. 좌측 상단 메뉴에서 보시면은 우리 편집효과 전환 필터 그 옆에 필터 옆에 조정 이란 메뉴가 보입니다. 이 조정 이란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 사용자 조정 이란 것이 보입니다. 이거를 타임라인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영상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이 조정 이란 클립을 영상 길이에 맞게 길이를 늘려줍니다. 시간에 맞게 길이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조정 클립을 선택하시면은 보시면은 조정 이란 메뉴밖에 우측에 안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이 온도나 색조 뭐 이런거 조절을 한번 줍니다. 여기서 한번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식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렇게 조절했던 기능을 이 1번 영상 뿐만 아니라 2번 영상에도 이 색이나 밝기를 똑같이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영상 마찬가지로 4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 조정이란 것이 영상 클립이 좀 숫자가 많아질 때 이때 이걸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을 바로 이 조정이란 기능이란 것입니다. 이 조정 클립을 이른바 조정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정 레이어란 것이 하나의 투명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일에 색이나 밝기 조절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이거를 삭제만 해주시면은 원본 영상을 훼손하지 않고 원래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레이어가 어떤 건지 알고만 계시면은 전체 영상이나 색의 밝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단 같은 환경에서 촬영할 때 영상들이 여러 개 있어야지 이 조정 레이어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밝기 다른 색상에서 촬영한 영상들은 동일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은 동일하게 맞추려면은 어떤 색보정 전문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정 레이어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